하남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2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. 하남시내 9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기존 47대의 운행버스가 57대로 10대 늘어납니다. 이 중 마을 10번과 마을 3번 노선이 각각 3대와 2대 증차됩니다. 하남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기존 24분에서 19분 정도로 평균 5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한편 버스 이용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시 종전과 같은 1,450원입니다.